엄마가 상관없이 나와서 왔어 귀가 뚜껑이 나와 일로와 우와 사람 많다 온유야 아 추워 코 없어지겠네 아 추워 휘저었죠? 안섰대 왜 앞에 들어야 돼 왜 웬 웬 웬 앞을 들어야 돼 웬 웬 앞을 들어야 돼 탈 때 그냥 커버 어? 이거? 우리 집이 저기야 웬이야 아파트 보여? 어 거기있다 거기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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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렇게 누워 뒤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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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쟈!!! 아.. 으헤헤헤 헤헤헤헤헤헤 아... 으흐흐 흐흐흐 빌려볼 judy . . . . . . 끌지는 못해 아 멋있다 석양 우리 설 석양을 보내 아니야 아니야 니네 아빠는 독해서 가운드 타야 되나? 쥬쥬 아휴 굽기 에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